뭐해? 그런 거 기억하지 마자 우리 다시 만났다는 게 중요하잖아 늦었다 나 요새 맨날 늦게 들어와서 할머니가 많이 큰일 났어 일찍 일찍 다녀야지 조심히 가 이거 나오는 거야? 아니면 인사랑 이거 뭐야? 하긴 맨날 건물만 맨날 하긴 맨날 건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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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는데 당연히 건축에도 관심이 있겠지 아니 나 관심 없는데 야 미쳤어? 너 몇 년을 다녔는데 학비도 그렇고 시간이나는 돈이 아깝지 않았어? 아니야 끝 그때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가 뭐야 내가 몇 번 사는 이유는 fest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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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큰 거 있어? 응 데리러 가고 싶었는데 너 그런 거 싫어하잖아 충분히 혼자 갈 수 있는데 데리도 오는 사람을 보기 창피하다고 주체적이지 못하다고 별걸 다 기억하고 있지 하나 둘 아이씨